안녕하세요. 주리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취업의민의 대표적인 2순위, 3순위 취업의민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의민은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은 노동청을 통해서 접수하고 승인을 받는 펌 노동허가 과정이 있구요. 두번째는 이민국의 청원에서 승인을 받는 i140 청원사 과정이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두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만약에 신청자가 미국에 있다면 i4파로 신청서를 접수하여서 승인을 받는 어저스만 과정이 있구요. 만약에 신청자가 해외에 있다면 대사관을 통해서 승인을 받는 컨슬러 프로세싱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가지 과정을 다 통과를 하시면 영주권자가 되시는데요. 세가지 단계별로 오늘 소개를 드리고 다음 회에서 각 단계별로 주의사항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접수하는 펌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텐데요. 펌 과정은 노동청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미 work permit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먼저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물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내고 부인 과정을 통해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자격 조건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신청자들이 없거나 자격 조건이 안될 때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전체적으로는 현재는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데요. 접수하기 전에 여러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중에는 노동청에 적정임금 신청서라는 것을 먼저 보내서 이 지역에서 이런 포지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봉이 적당한지를 노동청에서 결정을 해줘서 보내주고요. 또한 광고를 통해서 과연 이 지역에서 이 포지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또 이번이 처음이라면 처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동청 사이트에서 레지스터해서 고용주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쳐야 됩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적정임금을 받는 과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 과정이 지금 4개월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광고 내는 과정은 대략 한 한 달 정도면은 거의 다 마칠 수 있는데요. 포지션이 대단히 스케일이 필요하고 전문직인 포지션인 경우에는 보통 5군데의 광고를 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좀 더 기본적이거나 비숙년직이거나 이런 포지션들은 광고를 두 군데 내면 됩니다. 노동청 웹사이트하고 썬데이 뉴스페이퍼를 두 군데 내는 그런 광고인데요. 이 5가지 광고가 동시에 처리될 수도 있고 나눠서 처리될 수도 있고요. 또 고용주는 이 광고가 나갈 때 혹은 광고가 끝나고 나서 일할 그 사이트에서 포스팅이라는 걸 해서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런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서 노동청에서 승인을 해주거나 기각을 하거나 혹은 서류감사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서류감사는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했던 것을 다 제출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서류감사는 이유가 있어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무작위 추출로 걸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감사 확률이 사실 거의 40% 정도 지금은 되고 있어서 서류감사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큰일 났다, 케이스가 이전에 기각되는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서류감사는 노동청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2개월 걸리다가 어떤 때는 6개월 걸리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무사회 승인이 마치면 그때 I-140 청원서라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는데 이때 프로브해야 되는 것은 스폰서가 이 사람을 이 적정 월급을 지불하고 고용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인은 이 포지션에서 애초 요청했던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즉 이 포지션을 서포트할 수 있는지, 이 포지션의 신청자는 적합한 사람인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세 가지로 보여줄 수 있는데 이미 직원이 여기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그 월급을 받은 액수가 노동청에서 정해준 적정 임금 이상이라면 재정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 보고서, 퍼블릭 컴퍼니라면 애니얼 리포트로 할 수 있겠고요. 대신해서 세금 보고서나 애니얼 리포트가 없는 경우에는 CPA가 어리탄 파이내셜 스테인먼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CPA가 어리탄 파이내셜 스테인먼트는 상당히 과정이 까다로워서 비용도 비싸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머지 과정으로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 펌 과정에서 학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고 했으면 그 학력에 대한 학력 증명서를 보내셔야 되고요. 경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과거 경력 증명서를 고용주로부터 받아서 제출하셔야 되고 그에 해당하는 W2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납세한 그런 기록이 있다면 그것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승인이 나면 그 다음 단계가 I-SAPA로 혹은 컨슬러 프로세싱이 됩니다. I-SAPA로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현재 취업임용 쿼터가 열려 있다면 I-140과 I-SAPA로는 동시 접수도 가능하세요. I-140은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라는 옵션도 가능한 유일한 단계입니다. I-SAPA로 단계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없지만 I-140이라는 두 번째 단계를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서 달리 맞추시면 I-SAPA로도 또 이렇게 좀 당겨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I-140대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선택하기도 하세요. I-SAPA로라는 과정은 이제는 스폰선에 빠지고 신청자의 미국에 있는 동안에 치료 신분을 잘 유지했느냐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바이오메측스라고 지문체 지도해서 이 사람이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큐리티 체크도 있고요. 메리클리그잼을 통해서 퍼블릭에 트레이시 되는 그런 전염병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가족이 있다면 이 I-SAPA로 과정 때 유자라든가 자녀들도 같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해외에 있다면 I-140이라는 두 번째 단계가 승인이 난 다음에 이것이 내셔널 비자센터로 옮겨지고 내셔널 비자센터에서 신청자가 있는 나라에 미국 대사관의 용사가로 승인서가 옮겨지게 되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I-SAPA로 때 말씀드렸던 이런 서류들을 다 내셔널 비자센터로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터뷰는 현지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을 하고 거기서 승인이 나면 이민 비자 스탬프라는 것을 여권을 받음으로써 이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출생증명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하니까요.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혼인과계증명서를 내야 되겠고요. 한국에 범죄기록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또 메리컬 레기즘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취업인민에서 약간 dark horse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서류감사가 펌이 끝났을 때 나오느냐 취업인민의 쿼터가 열려 있느냐 보통은 지금 열려 있어서 별 딜레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2순위건 3순위건 그 순위에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대기기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또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스텝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년 안에도 마칠 수 있는 스텝이지만 중간에 감사라던가 대기기간이라던가 특이 상황이 생기게 되면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취업인민에는 인터뷰가 없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필수로 만들었다가 없애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보다 인터뷰 없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마치는 그러니까 아이사파로 과정이죠. 미국에서 하는 해외에서 하게 되면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셔야 되고요. 미국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인터뷰 없이 마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회에서는 펌 과정에서 특별한 이슈들,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